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동대문구 진로직업 박람회가 10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구청에서 열렸습니다. 동대문구 진로직업 박람회는 구청 2층 강당과 아트갤러리 1층 광장에서 마을아 진로를 부탁해 해피투게더라는 주제로 진로직업 체험과 공연이 결합된 체험형 박람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행복스쿨, 진로충전소, 진로놀이터라는 콘셉트 아래 17개의 직업군이 참여하는 체험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행복스쿨부스에서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고 10일 오후에는 과학탐험과 문경수 씨가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를 주제로 11일 오전에는 마술사 정도훈 씨가 꿈꾸는 매직 퓨처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로충전소와 진로놀이터 부스에서 4차 산업 미래지갑과 관련된 드론 주행, 생체인식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주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